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엠블럼의 에디셔널 큐브를 해보도록 할건데요 53만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자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아이씨 너무 아니 얼마나 한거야 도대체 와아 유잠이 한 20개 있는 것 같은데 캐치샵하고 자 자네가 아 어마무시합니다 아 소리 좀만 울을까 아 어서오세요 돌려보도록 하죠 음 아 목적이 무엇입니까 레전드를 가야되는 부분인가요 아 돌리는 소리좀 올립시다 소리가 안나네 아 레전드를 가야되는 부분이군요 오케이오케이 오케이오케이 아 아 옵션이 중요한게 아니쥬 레전드리 유니크가 할 확률이 몇프로지요 아아 여기 아닌거 같습니다 유지변경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요새 세븐에서 많이 말아먹어가지고 투웬티토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프로 아아 벌써 31개 났었네요 아 유니크 올라가기가 쉽지 않네요 역시 역시 에디큐브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군요 아아 근데 진짜 아아 소리 좀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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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 바꾸기 귀찮아가지고요 아아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아 60개 막았는데 안갔습니다 확률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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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확률 아 확률 치면 나올 것 같은데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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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싶은데 확률 있지 않습니까 확률 있지 않습니까 2%군요 아아 그럼 됐어야 됐는데 이거 히어로요 2%면 됐어야 됐는데 유니크가 확률이 2%였거든요 근데 160개 썼으니까 계산 이렇게 하면 안되지요 아아 역시 행운은 7위에서 따로 온다고 하죠 아아 저주를 먼저 풀도록 하겠습니다 보물의 룬 여러분 보물의 룬 여러분 아아 아아 아핳 아 아 아 아 아 현재 70개 가량 들어간 것 같습니다 와 왔습니다 다른거 보느라 못봤습니다 일단 다행이네요 여기 끝까지 일단 올라왔네요 자 일단은 올라가는 느낌으로다가 옵션 띄웠다가 이제 올라가는게 이제 그런거 아니겠습니까 확률이 얼마나 되나 0.5%로 그냥 0.5% 200개 정도는 때려박아야 그렇습니다 0.5% 그렇답니다 0.5%를 뚫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유니크 아 아닙니다 평균보다 못간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저도 레이전 갔으면 좋겠네요 마력 15% 저도 그런거 한번 보고싶다 구경력짜리 어떻게 보면 많이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거 한번 보고싶네요 헤비해지고싶으시다고요 룩은 이미 비싼거 많이 끼셨지요 깜짝이야 현재 100개정도 가량 들어갔는데요 아 채널 돌려야됩니까요 오케이 28 어 어 어 둘다 어 어 어 어 어 아 아닙니다 큐브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 얘기 들었습니다 큐브 너무 성의없이 돌린다 아 아 인정 인정합니다 아 15%도 진짜 보기 힘들다 제가 레전더리였을때도 ㅋㅋㅋㅋ ㅋㅋㅋㅋ 제가 유즈니크였때도 15% 보려고 하다가 그게 레전더리 같거든요 아 레전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레전드가 옵션도 문제긴 한데 레전부터 보내는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아 네네 그렇네 그럼요 알 수 있습니다 어 알았어 어 아 자꾸 직작직작 거립니다 사골직작이라고 만두도 직작이라고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꽤 많이 쓴 거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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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극의 수분 좀 그렇겠지요 아 아 명예의 전당 느낌 좋았는데 아 아 좀 심박한 곳 없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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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년미스트 연구소 연구소 연구소에서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왜 응 666 아우 구걸이요 아아 이런거 안되겠지요 구퍼구퍼긴 한데 흠흠 안되겠지요 아 공격력 18%였으면 해볼만 했던거 같은데 데미지 9는 안되겠지요 아깝네 공격력 9%였으면 그냥 해볼만 했던거 같은데 좀 해보겠습니다 아깝다 방방데이 방울 HP MPAP 덱스 덱올스테이 흠 9% 09% HP HP 덱덱 HP 킴 올스테드 구걸이요 아 이런거 아깝다 아 하 이런거 아깝다고 하긴 좀 그런가요 어쨌든 아깝다 아 아 6% 중요한거는 공격력 아니겠습니 그거죠 아 덱15% 또 넘어왔네 올스테드 올스테드 방무 크리 데미지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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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P 데미지 HP로 HP로 HP 힘 크리 크리 공격력 크리 공격력 크리 공격력 크리 공격력 아니 내가 갈게 내기도 좀 내가 갈게 아 가고싶은 자리 있으십니까 원하시는 위치 있으십니까 원하시는 위치 있으십니까 원하시는 위치 있으십니까 아 여기 강력하네요 크기가 어디입니까 크기가 어디지요 크기가 어디지요 이거 대박 큰일 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요 population 여기 위로 어떻게 올라갑니까? 좋습니다. 원하시는 곳이 여기였군요. 오케이 오케이.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 근데 궁 15포 넘으면 보기 힘드네. 어우 깜짝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마력도 줄. 마력도 줄. 마력도 줄. 마력도 줄. 마력도 줄. 마력도 줄. 히힛 히힛 야아.. 42개? 후.. 후.. 38.. 37.. 36.. 35.. 35.. 34.. 36.. 36.. 37.. 38.. 38.. 39.. 39.. 39.. 40.. 41.. 41.. 41.. 42.. 그래요 잔인하네 건드리면 안되는 그 무서운 에디케어구 내 옷도 진짜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15불도 안나오고있잖아요 야 10불도 안나오고 야 거의 끝인거같은데 6개 남았는데 아 근데 제일 좀 어이가 없는게 아 공격력 두절뜨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아 공격력 두절뜨기가 진짜 쉽지가 않네요 아 공격력 두절뜨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공격력 두절뜨기가 쉽지가 않네요 왜 갑자기 사장 재밌는 직업을 찾으십니까 하시던거 하셔야죠 아 이 칩이 두들도 봤고 마력 두들도 한 두세 번 본 것 같은데 다섯 갈래 꼭대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기 처음 들어와 본 것 같아요 에델시터 인생강장 둘 중에 하나는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했으면은 이놈 HP는 계속 나오네 덱하고 덱하고 인트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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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올덱스 점프 재밌는 거는 엠버나 제노 쪽이 좋지 않나 아 아 아 아 그 아 아 아 아 아 아 난리났다 아홉개 밖에 안남았다 아홉개 밖에 안남았다 겠습니까 흥흥흥 4만4천원 남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있는 거 사용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 의견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랜드 큐브를 살 수가 없어가지구 음.. 마련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래도 좀 팔면 되지 않을까? 뭐야? 뭐로 나온 거예요? 음.. 그랜드 아님 좀 그렇죠. 그럼 지금 팔 수 있는 거로 잘 팔리는 거 잘 팔리는 거 있네요. 하나 팔면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전 스카니아에요 전 스카니아에요 와.. 껌이 얼마나 많은 걸 여니크 잠재동이요 여니크 잠재동이요 여니크 잠재동이요 저 이거요. 그랜드 그.. 그랜드 블랙큐브야? 핫도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일단 이런건 내비솔과요. 작아이템은. 음 대신 팔아주고 있네. 좋습니다. 어? 안팔린다 근데? 음 대신 팔아주고 있네. 음 대신 팔아주고 있네. 음 대신 팔아주고 있네. 음 대신 팔아주고 있네. 2억 3천 5백이 올라왔군요 또 팔게 뭐가 있냐 아 일단 기다리자 기다리는 수 밖에 없겠는데요 하나만 팔리면 될텐데 아 진출받아주겠습니다 그랜드 강화박스 제가 대신 까드려도 괜찮겠습니까 1 2 3 4 5 6 7 7 4 28 와 289 아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랜드 강화박스 아 이거 하고 할까 Plfrfrfrfrfrfrfr 깜두고 글unal 흠흠흠 아 잠시만요 스읍 어 1억 5천원 됐지요? 아 마..만원 더 필요하겠네요 아 됐다 유전 팔렸네요 해결했네요 자 그러면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란드 블랙 뭐라는거요 그란드 에디션을 큐브를 하나 써주고요 돌리는 쪽이 어디 어디입니까 돌리는 쪽이 어디입니까 돌려 보겠습니다 구퍼 흠흠 아.. 아.. 아 근데 이 림 피하고 LH 피하고 덱하고는 너무 많이 나왔어 마려크 공격력은 한번도 안나왔어 엠블렘해요 50만원 아.. 날이 났네 마지막인데 어.. 어떻게 해드릴까요? 다.. 다 처리해볼까요?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아.. 아.. 대기템 세팅은.. 200옥이요 아.. 아.. 다섯 장 남겨달라고요? 어떤 거예요? 유니크 잠재요 유니크 잠재요 아.. 아.. 몰랐다.. 아.. 아.. 진짜 몰랐어요 생각을 안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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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가 보상해주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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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d, ophy Buy 훈련 아.. 어었.. 아 이건 제가 보상해 주겠습니다. 아 이거 해봤자 팔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4억 4억 5억 아 이걸 어떻게 보상해 드리지? 원하시는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상해 드려야지 제가 실수한 거니까 쾌충 내 걸로 못해드릴 텐데 계좌로 그게 제일 낫겠다 루나서버요 루나서버 스카니아가 쓰면 제가 들 수 있는데 아 수긍 얼마나 나올지는 모릅니다 아 일단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네요 팔릴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아 일단은 여기서 종료해 보도록 하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